이페스토픽, 퀘스천 앤 익스플로레이션, 오케이 루켓터 퀘스천 과장님 1번 복사기가 고장났어요. 2번 과장님 팩스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3번 과장님 팩스 번호 안내가 몇 번이에요? 4번 과장님 팩스 사용법 좀 가르쳐주세요. 먼저 종이를 넣고 보내는 곳에 지역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면 돼요. 오케이,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잘했습니다. 정답은 4번 팩스 사용법 좀 가르쳐주세요 입니다. 과장님 팩스 사용법 좀 가르쳐주세요. 먼저 종이를 넣고 보내는 곳에 지역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면 돼요. 오케이 과장님 팩스 사용법 좀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과장님 팩스 사용법 좀 가르쳐주세요. 과장님 매니저 팩스 사용법 좀 가르쳐주세요. 과장님 팩스 사용법 좀 가르쳐주세요. 과장님 팩스 사용법 좀 가르쳐주세요. 과장님 팩스 사용법 좀 가르쳐주세요. 먼저 종이를 넣고 보내는 곳에 지역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면 돼요. 먼저 종이를 넣고 보내는 곳에 지역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면 돼요. 먼저 종이를 넣고 insert the paper and 보내는 곳에 지역번호와 팩스 번호를 팩스 번호를 누르면 돼요. 먼저 종이를 넣고 보내는 곳에 지역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면 돼요. 먼저 종이를 넣고 보내는 곳에 지역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면 돼요. 먼저 종이를 넣고 보내는 곳에 지역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면 돼요. 먼저 종이를 넣고 보내는 곳에 지역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면 돼요. 1번 복사기가 고장 났어요. 복사기가 고장 났어요. 복사기가 고장 났어요. 2번 팩스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팩스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팩스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팩스 번호 안내가 몇 번이에요? 팩스 번호 안내가 몇 번이에요? 복사기가 고장 났어요. The copier is broken. 팩스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팩스 번호 안내가 몇 번이에요? 복사기가 고장 났어요. 팩스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팩스 번호 안내가 몇 번이에요? 팩스 번호 안내가 몇 번이에요? OK. Let's study the word on this question. 복사기 고장 나다. 오다. 어떻게 하다. 번호 안내. 복사기. Copy machine. Sorry. Copy machine. 복사기. 고장 나다. be broken. 오다. come. 어떻게 how. 하다. 두. 번호 안내. 번호 number. 안내 information. 복사기. 고장 나다. 오다. 어떻게. 하다. 번호 안내. 몇 번. 몇 번. 사용법. 사용법. 좀. 좀. 가르쳐주다. 가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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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다. 배우다. 과장. 과장. 몇 번. one number. 사용법. the way to use. 좀. please a little. 가르쳐주다. teach. 가르치다. teach. 배우다. learn. 과장. 매니저. 몇 번. 사용법. 좀. 가르쳐주다. 가르치다. 배우다. 과장. 먼저. 먼저. 종이. 종이. 넣다. 넣다.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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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곧. 지역번호. 지역번호. 누르다. 누르다. 먼저. first. 종이. 페이퍼. 넣다. 인서트. 보내다. send. 곧. 지역번호. area code. 누르다. press dial. 먼저. 종이. 넣다. 보내다. 곧. 지역번호. 누르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화이팅. 동일히요. 동일히요. 조이. 말하자 tenir 말하자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